어..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3구 어.. 가지고 있는 강한 수비형 선수인 이다경의 서비스 공격전환 백핸드 서비스 이다경 짧게 계속해서 푸시로 이어갑니다 공격전환 다시 좋거든요 근데 수비선수하고 하다보면 이게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조절도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볼을 낮게 주다보니까 범실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예 자 호시탐턴 귀에 노립니다 흔들어 넣었습니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포항시체육회의 성적 결과만은 반대로 선수들은 더 지금 분투하고 있거든요 아 짧은 서비스 자 범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뜬공처리 받아냅니다 남가은 남가은 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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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수비형으로 아 아 아 이다경 정장 이렇게 맞이 이다경 미들 코스로 보내는 남가은 계속해서 공을 뿌려봅니다. 공격적 남가은 서비스 이다경을 좌우로 밀고 당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다경 2게임 출발 4핸드 4핸드 커다란 의미 있는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남가은 이다경 접근해 있습니다. 짧은 공을 보내는 남가은 포핸드 전환 연속으로 3번씩 걸기 힘들거든요 각도 변화시킵니다 남가은 믿을코스 주고받는 양선수 짧게 이다경 잘 받아납니다 힘과 파워가 넘칩니다 참고 다시 랠리 길어지다가 슬래시 연속 이다경 다시 수비형으로 받아주는 이다경입니다 백핸드 공격전환 그리고 가져갑니다 얻어맞더라도 일단은 넘겨준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조급해지는 쪽은 공격전환일텐데요 그렇지요 일단 아무리 잘 쳐도 받다보면 공격선수가 또 자기 범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끈질긴 수비가 필요합니다 받아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예 위치가 멀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랄까 컨트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각도 변화 남가은의 공을 받아내는 이다경 기회가 왔습니다 두 포인트나 윗면에 맞고 튕겨져 나갔거든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다경에게 역전의 비밀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다경의 서비스 이다경은 그 점을 10분 활용해야겠습니다 한 점차 동점 찬스 이다경이 공격 매치 포인트 서비스 남가은 중요한 한 점 누구에게로 갈지 먼저 시동 겁니다 남가은 진원 한 번 더 견뎌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파워풀하게 진원한